하이! 한 60에서 70마리 정도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요.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애들 한 20마리 정도. 현장은 정말 지옥입니다. 견주의 사유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요. 여기 개들 키우시는 거예요? 네. 이거 굶어 죽은 게 아니고 굶어 죽인 거 아니에요. 죽은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애들 못 먹어서 죽었잖아요.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 병 때문에 죽었다고요. 다 말랐잖아요 이게. 왜 키우세요. 어떻게 굶겨 죽여요. 애들요. 대형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있단 말. 음식물 쓰레기 있단 말. 받아서 자기네가 이제 그 돈을 자기네가 쓰고. 아저씨 죽기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체력develop 그냥 가죽 다음에 바로 뼈예요. 모든 뼈들이 두드러지게 만져지고 해부병에다 그냥 가죽만 살짝 입힌 정도. 아사 작전에 세르는 철사 덩어리를 먹었죠. 한국에서는 식욕이라는 인식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젤 수 없이 조용할 때 해외로 이만한 공부에 있는 것 같아요. 내 이름은 세라. 이것은 제 남자분, Josh. 그리고 이것은 우리 dog, Zeus. Zeus은 우리 가족들의 큰 부분이예요. 이 아이들도 충분히 베풀어 준 사랑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실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를 얻어서. 그래서 я Ikeda 보답하실 수 있는 아이들 road 그 에너지니스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실 수 있는 강도 OME가 있으신데 그 아사 작품에 대한 영상은 알파이 있습니다. 가족들이로 가진 아이들과